안녕하세요. 모공정도사 안홀동입니다. 이 라온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라온쌤한테 여성들의 멋진 가슴 라인 만들기 운동을 물어볼 건데 근데 제 책은 왜 늘 모셨어요? 저 책을 이용한 가슴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책은 읽으라고 하는 거지 이걸로 가슴 운동을 할 수 있나요? 읽기 위한 책도 있지만 만들기 위한 책도 있습니다. 그래요? 그럼 한번 어떻게 하느냐 보여주세요. 책을 딱 들어주시고요. 어깨 넓이 살짝 벌려주신 상태에서 양 팔을 벌리시고 그대로 손을 딱 부어주십니다. 그 상태에서 손바닥은 계속 지그시 누른다는 상태에서 가슴에 힘을 주시고 위아래로 15도씩만 가슴에 힘을 주시면서 운동을 하는 동작입니다.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저는 잘 보여요. 가슴 운동이 굉장히 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팔을 붙일 때 가슴에 정말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. 팔로만 모으려고 하면 힘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몇 회 정도 올렸던 일은 다음에 도움이 될까요? 저는 12회를 지참합니다. 그러면 12회씩 하루에 3세트만 하시면 우리 라온쌤 같이 멋진 가슴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 우리 인사하고 끝내죠. 다음엔 또 뵈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